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양고추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더 열심히 할거에요.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진짜 보여드릴거에요. 화이팅! 이건 덩어리에요. 덩어리. 딱딱해. 덩어리. 덩어리 있어요. 토마토 토마토 하나 더? 토마토 긴장된다 토마토 고추 cyber 토마토 토마토 찹쌀떡 평소에 맛조심은 이번에는 마늘을 너무 좋아서 매콤한 맛 매콤한 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해산물과 일일이 Żyd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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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도 나를 매운 음식 따위가 저를 이길 수 없어요 화이팅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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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맛은 다 먹기 좋은 맛이에요 정말 맛있는데 맛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고춧가루 소시지 처음엔 육수 깻잎인거 Chicken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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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국물에 넣어서 대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려고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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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김가루 고춧가루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누구도 나를 절대 막을 수 없어 아휴 바쁘셨네요 익사이팅! 이거 진짜 막을 수 없어 아휴 하하하 Ship 저는 이 먹방 한편을 촬영하면서도 이것도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정말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다 먹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좀 힘들긴 힘들어요 밥을 비볐는데도 좀 힘든데 그래도 절대 쓰러지지 말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2500개의 응원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진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하트 받으세요 제발 하트... 하트요